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래학자 류청산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기직업의 순위를 결정하는 US뉴스의 7가지 기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된 미국 최고직업 13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적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7가지 선정기준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주기 바랍니다. 앞에서 인기직업의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또는 지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설명한 건 7가지인데요. 그것이 5가지로 압축되어서 US뉴스.com에서는 각각의 베스트잭, 즉 최고의 인기직업을 매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의 최고의 일자리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드 한 장에다가 담아봤습니다. 글씨가 좀 작더라도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재미난 것은요. 이 앞전에 제가 융복합 직업에 최고가 되는 10개의 직업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여덟 번째까지 이 여덟까지는 융복합 순위에서도 8위까지 하고 일반적인 전체 종합 순위에서도 8위까지가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만큼 미래에는 융복합 일자리가 대세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또 참고적으로 크게 본다면은 준의사부터 소아과 의사까지 여기에 있는 즉 3위부터 8위까지는 여기에 작년도 순위가 있듯이 작년, 재작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두가 10위권 밖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통계나 컴퓨터 관련된, IT 관련된 그런 일자리들이 탑10 안에 다 들어와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고령화 사회를 대표하는 이러한 일자리들이 전면에 나서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마취 전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걸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펜으로. 자 마취 관련 간호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마취 전문 의사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연봉도 18만 5천불이 넘어서 16만 불이 넘었기 때문에 10점 만점을 받았네요. 그런데 마취 전문 간호사는 16만 5천불, 여기도 16만 불이 넘었기 때문에 10점 만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훨씬 더 이 사람들이 대학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마취 전문 간호사가 의사보다도 선호한다. 이게 미래의 여러분들 트렌드입니다. 미래에는 의사들보다도 병원에서 의사를 보조하는 의사들, 의사를 대행하는 준의사라던가 우리말로 마땅한 게 없어서 제가 준의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일자리들이 훨씬 더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여러분들 특히 놀라울만한 것은 산부인과 의사가 구의에 포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이 상당하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앞에서 배운 지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봉지표, 고용전망지표, 성장지표, 스트레스지표, 근무요건. 그래서 고용전망의 세 가지 지표가 종합돼 가지고 여기에 점수로 반영됐습니다. 각각이 모두 10점 만점으로 해서 총점은 50점이 되겠죠. 이대로 본다면은.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지표를 볼 때요. 스트레스는 10점에 가까운 즉 통계전문과 그 다음에 치열교정전문이 이 두 개가 가장 점수가 높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역상관이니까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 일자리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요. 여기 2.0인 내과의사를 보세요. 스트레스가 최악입니다. 가장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직업이다. 이렇게 이런 지수만 보고도 빨리빨리 판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융복하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고용전망이라는 이 값은 현재의 인기 직업의 지표로 쓰면 좋다고 그랬죠. 그 대신 성장전망 미래지표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또는 고등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고자 할 때 지표를 가지고 참고하겠다고 할 때는 고용전망치의 비중을 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직 어린 자녀나 학생을 지도하는 진로 멘토들께서는 적어도 중간쯤에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성장전망지표 여기에서 무조건 10점이나 8점이 나온 걸 먼저 골라줘야 됩니다. 볼까요? 여기에 마취 전문 간호사가 10점이 나왔고요. 등록 간호사가 10점입니다. 이걸 봤을 때 미래에는 간호사가 대세다.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현재 지표로 봤을 때는 역시 뭡니까? 통계 전문가, 그 다음에 의사 대행, 치과의사, 간호사 또는 치과의 치열 교정 전문의 이런 어떤 부분에다가 소아과 의사도 10점. 그래서 현재 13개의 인기 일자리에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가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인기 직업이라는 거죠. 등록 간호사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10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8점도 이거 우수한 겁니다. 앞에 지표에서 설명했듯이. 물론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8점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볼 때 성장 전망치가 높은 걸 먼저 보십시오. 자, 표시해 보겠습니다. 성장 전망치가 가장 높은 게 10점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인기가 있는 직업은 바로 고용 전망이라고 그랬죠? 이걸 봅니다. 미래에 인기가 있고 현재도 인기가 있는 이런 직업을 선택한다면 상당하게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가 10점을 갖는 그런 어떤 직업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 전망치는 미래 지표, 고용 전망치는 현재 지표입니다. 이 두 개가 적어도 8점 이상인 이런 직업도 괜찮습니다. 또는 둘 중에 어느 하나가 8점 이상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있는 것들도 10점, 6점 괜찮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어떻습니까? 미래에 안정적이면서도 또 만일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싶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직업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는 정말 내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가족들하고 즐겁게 지낼 거야 라고 하면 최소 6점 이상 또는 더 기왕 8점 이상의 근무 여건 점수를 받는 이런 어떤 일자리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피셜이라든가 같이 좀 정성적으로 나는 이런 일을 해보고 싶어라고 막연하게 진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비교적 신뢰로운 적어도 10년간의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결정한다면 훨씬 더 유익하고 희망적인 그런 미래를 설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진로를 멘토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 먼저 이러한 지표를 보는 눈을 빨리 키운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자녀들하고 아주 다이내믹한 진로 멘토링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언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7가지 선정기준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최고의 일자리 13개를 사례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부모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청소년 모두에 보람된 진로 멘토링 활동을 기대해보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